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경남 고성군이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리모델링 예산까지 일부 삭감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관계자 함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현재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에 수용된 유기동물 구조를 지원하고 있는 비글구조 네트워크 입양문화팀 김혜경 팀장이 나오셨고요 고성군의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는 고성미리연구원의 허둥원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혜경 팀장께서 소속된 비글구조 네트워크 즉 비구협이 지난 12월에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구협이 어떤 단체고 또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비글 뿐만 아니라 실험견들에 대한 구조 및 치료, 재활운동, 재활 등을 통해서 일반 가정으로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실험견에 대해서 애들의 정책과 애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애들을 억제하고 졸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저희는 애들 요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 전국시 보호소에 대해서 존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리와 조금 이상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저희 그걸로 고성군 보호소가 조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교상도 많고 이런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더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고소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고성미래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원장님께서도 고성군의 이 내용 익히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고발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사육하는 자나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상당한 과실이라고 해서 중과실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발권으로 고성군이나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성군이나 고성군의회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죄 없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나 또 동물단체에서 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고발권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나 고성군 또 고성군의회가 이 동물보호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개선도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글구조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동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고성군과 군의회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성군 유기견 보호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상황을 좀 점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들어오는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시보호소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장소는 많이 찾고요 그 다음에 또 임시보호소의 가장 문제점이 아이들에 대해서 개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많이 돼서 아이들의 피우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던 조금 밀집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교상도 많이 일어나고 교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한 사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밀집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유기견 보호소에 적정 수용 개체 수가 한 80마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와 있는지 현재 180도 정도가 있습니다 두 배 넘는 동물들이 지금 수용이 돼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허둥원 원장께서 앞서 실제 법적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위법하다라고 보시기에 이번에 고소를 진행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사실 고성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어느 때는 고성군이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좀 고성군에 걸었던 기대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비굴 교수 네트워크 MOA를 맞았을 때 저희가 어쨌든 고성군 보호소가 가장 최악의 보호소라고 악명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락사율은 가장 높고 전국 최고고 이방률은 전국 최저였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안락사율은 최저로 만들고 이방률은 최고로 만들어놔서 저희는 이 고성군 보호소를 다른 시 보호소에 대해서 롤모델로 사실을 만들어서 조금 더 다른 보호소들도 이렇게 조금 가면 좋겠다고 네. 그런 사실에 기대감을 안고 저도 이렇게 와서 조금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산이 돼서 조금은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었는데 한순간에 또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의 원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정치적인 문제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인식의 문제 또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소통의 문제다 네. 누구나 다 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유는 있는 것이고요 그 인식에 기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수가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고성군 의회는 또 주민 또 소통의 측면에서 또 마냥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인식의 차이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고성군 행정이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나 고성군 의회에 다가가서 더 설득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고성군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 동물보호를 넘어서 동물복지 또 국민행복 또 미래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제 부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이상과 현실의 어떤 계리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또 소통의 부제에 따른 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백두현 군수가 이 자리에 이슈토크에 출연을 해서 고발권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고성 국민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인식의 차이 또 소통의 부제에 따른 이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성군청과 고성군의회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둘 다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부분은 둘 다 명분이 있는 것이죠 고성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동물보호를 넘어서 동물복지라든지 또 미래의 어떤 정책 수요까지 정책을 감안해서 이 정책을 입안했고 또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둘러 가자 하고 고성군의회는 또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또 공유재산 변경 심의 절차라든지 또 예산 심의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천천히 좀 가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리드나 정치인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백두현 군수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못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고성군민과 동물단체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좀 다각적인 각도에서 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군의회도 동물보호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물복지라든지 또 국민의 행복 또 미래 반려동산업 육성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성군의 동물보호 실태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됐는데 이거 처음에 이슈를 제기했던 것도 2018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고성군의회에 계신 국민의힘 소속인 배상일 의원님께서 먼저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고성군민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고성군 측만 넘어 이렇게 찾아가서 설득할 게 아니라 고성군 의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고성군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그 상황들이 좀 멈춰졌다는 건데 일각에서 보면은 고성군민들 중에서는 그 유기견 보호소의 개선이나 확대 자체를 좀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의회 역할을 좀 생각한다면 이런 행보들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고성군 의원들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면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별로 없는 면지역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찍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고성군은 이런 동물보호를 넘어서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고성업과 가까운 고성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이 될 텐데 부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지만 현재 임시보호동물소의 리모델링 비용인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급한대로 동물보호센터 현재 공간이 비좋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넓히고 또 임시동물보호센터 내의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을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고성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기동물이나 동물 정책이 매우 저는 좀 합리적이고 미래시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고성군의회의 이런 로드맵이라든지 비전을 잘 설명을 해서 야계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국민공청회라든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고성군민과 인근 주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호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재 유기동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좀 조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황 비구협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할 계획이신지요? 네 저희가 지난 12월 21일 날 고성군 집행부와 고성군 의회 삭감한 직무유기와 거기에 따른 직급 난룡에 대해서 법원에 저희가 판단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정인 2020년도 6월에 있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지역의원과 군수님의 동물복지 정책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보호소 관립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정리해 갈 예정입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의 공약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현재 수용돼 있는 유기견의 안락사 시행 날짜가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당장의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성향을 파악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개체수를 많이 줄일 예정이고요 입양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저희가 이때까지 9차까지 안락사 공고가 올라가서 한 마리도 죽이진 않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저희의 공고를 보고 저희가 적었던 글 하나를 보고 다들 전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주신 거라서 저희는 현재의 목표는 당장 저희가 이걸 가지고 중성화 사업도 중요한 거고 마당계 사업도 중요한 거고 TNR도 중요한 거지만 저희 당장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네,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태는 비구협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 또 전국의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특히 고성군은 저희가 했을 때 최악의 동물보호소라는 인식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다 좋게 가는 상황이 좋게 가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님비현상으로 우리 집 앞에는 보호소가 생기면 안 돼.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이 고성군의회가 조금 저희 동물보호소 관립에 조금은 네, 성공을 시켜서 다른 보호소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네,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고성군, 또 군의회, 비구협의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서 관리 방안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안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현재 고성군이나 고성군의회 또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한데 서로 이렇게 보는 방향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인 고성군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성군의회라든지 국민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물단체나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어떤 시민단체도 이걸 너무 이슈화를 통해서 고성군이나 고성군의회를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또 법적 조치를 한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또 소통하면서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기동물보호와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 고성군이 사실 지금 천당과 지옥을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많은 동물 애호가들 또 동물보호단체들 언론이 우리 고성군을 현재 주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이 시기를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고성군이 좀 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반려동물 정책으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좀 세신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이고요. 앞으로 이제 소독 수준이 증가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동물에 대한 인식이 또 변화가 되면 이 반려동물 인구는 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고요. 우리 고성군이 그런 트렌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고성군이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반려동물을 추진해 나간다면 고성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입양 동물들이 또 이동을 하려면 이동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